자 두 번째 이슈는 또 부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원자재 위기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글로벌 원자재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 부리 재고가 일주일치 밖에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옵니다. 원자재 시장 전반적인 부족 사태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지 확인해 봐야겠죠. 원자재 부족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 공급망과 연관되면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이게 또 인플레이션으로 자연스럽게 전의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이건 최소한 한 1년 길게 한 1년 반 정도는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일단 강력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크고 인플레이션이 82년도에 레이건 행정부 당시에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 당시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지금 관련된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연준이 굉장히 지금 제동을 걸고 있고 또 FOMC 오늘 의사록에서 1월분 발표한 것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긴축이 들어가는 가운데 그다음에 경기가 회복이 되고 생산량 자체가 늘어나지 않으면 이것을 해결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자재 구리, 원유, 천연가스 할 것 없이 전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도 국제유가 또 올라가면서 100달러는 기본으로 넘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마 2분기 이내에 100달러는 아마 한번 터치라든가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 이외에도 산업, 비금속과 그다음에 산업에 들어가는 각종 주요한 자재들, 즉 철광이라든가 아니면 철광석, 철광 그다음에 구리, 그다음에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현재 글로벌 재고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LME, 그러니까 런던 현물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특히나 심각한데 구리 같은 경우는 현재 글로벌 재고는 일주일 이내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광산이 폐쇄된 영향이 가장 큽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가운데 또 인플레이션이 덮치니까 격으로 해서 가격이 더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LME에서는 현재 톤당 구리 가격이 만 달러가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고 또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상품 선물이 선물로 봤을 때는 레피니티브 얘기로는 23개 기본 종목들 중에서 9개 정도, 즉 40% 정도는 지금 백오데이션이 와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자연스럽게 부담이 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우리 체감 소비자 물가도 부담을 받는 상황이지만 기업들이 뭔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면 또 주가나 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뭔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되는 이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야 될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 시장에서 우선 전체적인 세계 경제 성장률 자체가 이렇게 원자재로 말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되는 게 현재 같은 속도로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현재 IMF 쪽에서 만들었던 경제 성장률이 글로벌은 4.1%인데 이게 0.9%까지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날 수가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 대신 우리는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맞춰서 어떤 ETF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대응을 하든가 아니면 여기에 관련이 되는 중 관련 구리기 같으면 아시겠지만 풍산, 이구산업이나 이런 아니면 고려하연이나 이런 쪽을 중심으로 좀 더 보시고 그래서 이런 원자재에 좀 더 특화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 이런 움직임은 당분간 김성규 소장의 예상은 1년에서 2년 사이로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예상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것에 대한 대응 포트폴리오는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ETF, 원자재 관련 ETF를 투자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원자재 관련 종목들을 차근차근 좀 담아가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SC글로벌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슈,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